뜨겁게 밝아줄 여름축제의 계절 7월 알렛 방송과 함께하는 일본 야마구치 성인과의 콘서트가 미국적인 정치와 고풍스러운 품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일본의 지진이 일본 야마구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5년 7월 21일 화요일 오후 3시 일본 야마구치 롤렛사홀에서 이어지는 이번 공연은 희망을 노래하며 전통 가요의 명맥을 뿍뿍지 지켜온 톡뚜계 가수 킹홍조 탁월한 무대 매너 따스한 감성과 음악성까지 경비한 실력화 잉혁 가창력과 열정은 기본 트로트계의 새로운 신화를 꿈꾸는 임현정 현진욱 음악을 통해 윤생과 당한을 꿈꾸는 진정성에 있는 목소리 윤성 민성 미모 실력 육단 3박자를 두루 갖춘 트로트계의 여신 이천아 금단기 상큼 멜레 통통 트는 매력으로 생기를 그려넣고 있는 차세대 트로트 권민정 이탑과 함께 여름의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7월 일본 야마구치에서 잊지 못할 낭만과 추억을 선사해 드립니다 2015년 7월 21일 화요일 오후 3시 풍부한 자연 전통 있는 문화와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도시 일본 야마구치에서 열리는 성인가요 콘서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